이 마음은 나 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간당간당하네요 이 두 분 그런데 이 노래를 알기에는 어리죠 그런데 이 노래를 엄마가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세 분입니다 자 갈게요 멈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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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비드 바 빠바바 쇼비드 바 빠바바 랄라라라 샤랄랄라 발마늘의 별도 노래해 너는 내 어디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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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의 모든 게 좋아 넌 내 샤랄랄랄라 샤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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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랄랄라는 코러스 아니에요? 네 내 맘도가 틀렸습니다 샤랄랄랄라 랄라라 중앙 Cikk 선아 상품이 쌓아가는 말입니다 etten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너만 잘하면 우승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승보다 나을 때도 있고요. 상품이 정말 푸짐해요. 한 두 개 샀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성공한 만큼 쌓여가니까 엄청납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 원의 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힘들어. 자 원의 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끼? 씨까지 갈아주는 원의 끼. 헨트 주스. 잘 보세요. 미용실 원장님. 정답. 확실해요? 확실해요. 믿어요? 네 믿습니다. 하나 둘 셋 미스코리아 정답. 정답. 미커스 아 뭐 미스코리아. 세상에서 태의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번에 반할 리니야. 비커스나 뭐 미스코리아. 성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네요. 아니 이승양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스코리아. 자 갈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로봇청소기에요. 인도현 씨. 원해요? 로봇청소기 원해요? 네. 인도현 씨가 웬일이야. 로봇청소기를 원하고. 웬일이야. 저 연습실 하나도. 웬일이야. 자. 힌트 주세요. 다음 노래예요. 자. 노래 가슴 힌트에요. 정답. 좋으세요 좋으세요. 라구요. 아니에요. 접근 좋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분의 노래겠죠. 마이크를. 그분의 노래 중에 하나겠죠.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 자 자 자. 지금 두 번 제이트가 나올랑 말랑 했는데. 하나. 둘 셋. 거꾸로는 연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정답 없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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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현 씨 정답했습니다. 윤도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닙니다. 비슷했어요. 정답 정답 정답. 남준봉 준봉 준봉.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가사가 일을お城. 방을 거꾸로 cares. 하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